하이하이 x7 하이하이 x10 하이 x8 하이 x12 다들 아닉 그런덟 오늘 주최자이신 사양님이 파티 좀 짜주세요 아이씨 찾아보내고 있습니다 마마님 아이디 nogle 알려주세요 얼굴 harmonious 맏무악 오늘 아 마마님 아 마마님 방금 일어났는데 뭐가 그렇게 신나요? 귀여워 아니 뭐 하다가 방금 일어났어? 진짜 짐승의 삶 아니야 저거? 짐승의 삶은 아니야? 근데 보여드릴게요 진짜 짐승이 뭔지 언니만 믿어 얘들아 언니 믿고 있다고 아 진짜 이 파티 망했어 망했어 왜 자꾸 안 했는데 벌써부터 망했지 맞아요 근데 벌써부터 그러고 너무해요 너무해 완전 열심히 할 건데 왜요? 레토님도 나한테 언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어 그런 거였어요? 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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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야 너네 다 조용해 야 백어정 오늘 일단 첫 판 마마 언니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언니만 믿는다고 진짜? 오케이 빅캠니 약간 자신 없지만 해보겠어 왜 그 사람 올라와 뭐 이뻐 대장님 어떡해요 사람 옵니다 한 팀 네? 죽여? 안 돼 주세요 죽여줄게 아 진짜? 퇴근 씨 여기 내려? 어떡하지? 안 돼 야야야야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진짜 일부 없는 이거 때문에 진짜 다 죽어 그냥 나가 죽어 그냥 너네 아 진짜 다 죽었어? 아니 아 진짜 나 지금 어떡해 난 한 명 잡았는데 코레토 한 명 잡았는데 레전드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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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 좀 달라 뭐야 아 진짜 너네 뭐야 뭐야 다 지금 어떡해 진짜 데리지 다시 이러면 어떡해 왜 왜 왜 왜 왜 다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다 어디 갔냐고 데리고 가게 아 저요 저요 어? 텐션 다섯 단계만 내려주세요 아 다섯 단계만 내려나? 네 다섯 단계만 내려나? 그만큼이나 내려야 돼? 너무 많이 내리는데 다섯 단계만 내려도? 지금 너무 산곡대기예요 지금 오늘 알겠어요 어 너무 좋아 오오오 동생들이랑 같이 해서 10명나봐요 아 지금 그 텐션 딱 좋아요 마마님 진짜 너무 좋아요 어 이리로 오세요 여러분들 아 이거 좋은데 나름? 그래야 저 뭐 어떡할까 어떡해요 저희도 사람 내리는데 저희가 잡아드릴게요 오세요 응 네 한번 잡아보시던가요 하하하하 결국 그 와중에 싫어하야 비꼬는 거? 하하하하하하 어디로 가야할까 하하하하 아 메가리 없어 하하하하하 진짜 하하하하 배구 배구 구이뎀 배구 배구 꿀뎀 배구 재밌다 배구 꿀뎀 배구 꿀뎀 하하하하 마마님 네트님은 있는 곳으로 가야지 반항 하시는 거예요? 하하하하하하 반항? 하하하하하하 아니 무언의 신뢰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하하하하하 제 주인님이세요? 반항이라뇨 음 이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하하하 맞지 맞지 그렇게 맞아 맞아 할머니 레트님 토니깔을 지금 혼자서 포직하고 계신데 준빈 되셨죠? 레스테리 하실 준비 내가 일로 오래 했잖아 내가 혼자 먹고 싶어서 딴 데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가고있거든요 죄송한데 저 가고 있거든요 하하하하하하 가고있거든요 왜 화를 내시냐고요 거기 사람 없냐고요 있다고요 있다고 몇 명 있냐고요 근데 왜 거기 가셨는데요 맞아요 왜 혼자 가시죠 타고 짧아주면 되죠 아 진짜로 가고 있다구요 제가 잘못했었는데 여러분들 마마님한테 텐션 낮추라고 한 거 취소할 테니까 제발 그만해주세요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우 안돼 아니 수수타임 몇 개가 날리는 거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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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제가 일지게 왔으면 이런 사단은 벌어지지 않았을텐데 하하하하 맞아 맞아 레트님 괜찮아요 레트님 어차피 똑똑이기 때문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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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지 하하하하 호박지 마마님 마마님 미워요 하하하하하 왜 저한테 오늘 그러시는 거예요 수수사용 레트님 미안해 아 나 지금 사과하러 달려가고 있어 레트님 하하하하 엎드려 마마 엎드려. 짖어. 한 번 더 짖어. 한 번 봐주겠다. 나쁜 사람. 제발 양아지 제발 잘 좀 해줘. 근데 근처에 사람이 있어. 죽여. 어떻게 죽여야지. 어떡하지? 아! 처음으로. 안 돼! 양아지 몇 킬 했음 이번 판? 나는 0킬 했음. 아 양아지 킬장 많았는데 몇 킬 해? 이번 판 근데 뭔가 되게 느낌 좋아. 온 건가? 온 건가? 느낌 좋긴 온 건가? 네. 함으로써 왜 이렇게 안 나와. 코 묻었다. 느낌에 코 묻었다. 아니 진짜 한 번 믿어보세요. 이번 판 무조건 내가 보기에 안 돼 안 돼 안 돼. 어딨지? 바로 앞에 바위. 바로 앞에 바위. 바로 앞에 바위. 바로 앞에 바위. 아 바위. 아 바위 나왔는데? 기절인데 근데? 하나 더 있을 텐데? 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걸 마무리하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 살려달라고. 뭐야. 어딨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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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닭이 넓었는데. 와 진짜 잘 썼나 근데. 이번 판 근데 뭔가 되게 느낌 좋아. 마마님 님 차 있음? 확실히 말해. 마마님 님 차 있음? 마마 찾는 줄 모르겠더라? 마마님 그냥 타세요. 제가 태워 드릴게요. 어? 어? 네. 아 근데 운전은 제가 할게요. 그럼. 아 그럼 나 그냥 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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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대표님 그거 내 차인데? 그게 내 차야. 뭘 내 차야. 내가 타고 해서 이 사기꾸나. 나 같은 느낌 Brd implementation 그 시선 한 70으로 맞추죠 우리? 아 그럼 언제 건너요 70으로 맞추냐는? 네 다한가? 오오오 오오오 오우. 오하잠 ق만? 오하왕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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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egon 마마 님 가고 싶은데 찍으세요 진짜 정수리 찍기 전에 다시 찍으세요 신중히 찍어주세요 진짜 하나 호잇 호잇 기절 와 나이스 셋 넷 호잇 킬 이거 사장님은 그냥 타지 말고 내가 이거 어그로 끌고 댄게 거기서 이제 세 분이서 뭐 해보세요 네 한 명 기절이고 킬이고 4 대 3 어 1팀 끝났다 여깄다 여깄다 라스트 원 야 야 이거를 일등에 아 아니 이거를 방탄차가 아니 아니 doggy 이거 사실 내가 처음에 방탄 산봐핑으로 질러 아 설마 이 빨간 페퍼론이.. 내 두 손인데? 설마 그거 터져가 터져 쿨타 되서 떨어져 나 왜 괜찮아 괜찮아 안 맞아 안 맞아 위험해 위험해 쫄지 마세요 길 바로 건너세요 아 쪼버들 진짜 뭐야 꼰대 사망 살려 빨리 아 죽었어 아니 뭐래 살려봐 일단 아 진짜 다 뛰었네 살리고 빨리 이리로 뛰어야 돼 아 미친거 아니냐 연마 뿌려주네 걔가 오른쪽 아 묶였다 진짜 애미사고라가지고 탄창 개많은 어 걔타입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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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인거 같은데 와 이거 아니 금사야 실력 뭐야 그래도 오늘 저희 예상과 다르게 치킨 두개 먹었으니까 다들 만족하시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바바이 2 3 4 4 5 4 6 감사합니다.